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입니다 이건가요? 봐봐요 아니 누구님이 그 말해서 그래 이거 코럭길은 타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급하게 뭘 하기가 힘들잖아요 미리 항상 준비하고 예측하고 그래야 돼서 폭격기 오히려 밑으로 가면 모르겠다 그냥 지나가겠다 구름 속으로 압박 전방에 보입니다 전방에 어 뭐야 위에도 보이네 지금 밑에도 있는데 위에도 있네 와 BL8은 전방 기총 엄청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썬볼도 있고 큰일났네 해도 날 수 있는 각이 아닌데 이거 들면은 나 속도 빠져서 죽어요 큰일났네 나 따라오지 마세요 망 이거는 구름때문에 저걸 밑으로 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더라 일단은 이렇게 날고 있읍시다 슈트 대단한 와 이번에 빠는 거지 직원이 아버님 없는게 아니구나 그냥 아버님 앞에 동반가야겠다 먼저야 오 س 와.. 하강은 아네 끝도 맛있겠다.. 기관리만 하네 진짜 빠르긴 빠르다.. 속도 미친 것 같다.. 머리만 안들면 돼.. 안되는 기둥만.. 머리드는 기둥 빼고는 뭐.. 나무를 들어.. 야 조심해.. 타이푼 아 나 머리들면 안들면.. 덕분님 머리위에.. 아 누구나.. 팡.. 애매하다.. 쟤.. 뭐요.. 쟤 머리위에 뭐.. 덕분님.. 그쪽 P38B9.. 큰일으세요.. 썬볼 오는데 썬볼.. 이거 내려가야 되겠다.. 머리위에 썬볼 있으면 돼.. 조심하세요.. 내려가면서 사선에 뭐 나오는게 있으면 안될까 하고.. 뒤에 썬볼 내려오고 있습니다.. 뒤에 썬볼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팡임 살았어요.. T38B9.. 선에 안좋으니까 선에좀 끌어도 돼요.. F6F.. 헬캣은 선에좋습니다.. 조심해.. 등발에 비해서 선에좋습니다.. 저쪽으로时间 끌어오고.. 아무리 더욱더게 살고있니.. 엉마 나 어떻게 살고있니..? 엉마 나 어떻게 살고있니..? 엉아! 엉마 나 어떻게 따라오지마.. 어 어떻게 따라오지마.. 어 어떻게 따라오지마..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야 쟤도.. 쟤도 아픈 상태인데.. 날 따라오고.. 오케이 나이스 야 팡님 이제 라세븐 딱콘에 붙었는데 플레이가 다른데 승님 살아있나요? 괜찮아? 네 저 살아있어요 아니 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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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P3파라고 뭐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갑니다 보태봐 잡았어요 1,2,3 적 3대 남았어요 3대 요게 요게 그 다음에 저거 J21 와이번이 있으면 좋은게 와이번이 빨라서 적들이 도망을 못 갔나 워낙이 빨라 이리와 조금 전판에 J21에 짜증났었는데 잘 들렸다 J21 아마도 도망 돌아가잖아 근데 공항 안에 들어가면 안돼요 위험해 거의 죽었나봐요 J21 전방 기초 엄청 좋습니다 13mm 역대급 좋은거에요 아이야 8 steering crew 근데 여행 전을 does와 안나 resilience 나의 맛이라고 집에 들어가면 뒤가 Chop가 억은데 그것도 나는 넘 48 살았어 아이씨 그러니까 자 저 소특점 따러 가야되겠다 소특점을 까세요 저 두 대 남았는데 P38 한 대하고 한 대는 뭘까 역시 양배웅이에요 알짜리 없이 가셨네 다음판에 사고싶은 프로키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한번 맞춰볼게 기총이 없어가지고 고급좀 받고 올게 파란 한 대는 F4U에요 승리님 폭탄도 달고 오세요 어 저기있다 저기 골세여 골세여 제 말이 좀 아파요 지금 많이 좀 아프고 자 양배웅님 뭐라구요 뭐 타고싶다고 아 저 도도세요 도도세 독일 갑시다 그럼 다음판 막판 독일 갑시다 승리님 우리 독일 가야될거같다 잘됐다 G109 타야되겠다 사기기차 한번 타겠습니다 승리님 착륙하셔도 됩니다 저는 저거 잡을게 무리하지마세요 한.. 한임만 먹어요 총알 없다면서요 그 한임먹을 총알에 있는거야 200발정도 이래보니까 콜세여 엄청만만하네 콜세여는 2.7짜리가 불안해볼께요 안해도 내가 그럼 묘기 부리지마 아주좋아 묘기같은거 부리지마세요 묘기같은거 부리지마세요 아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자 기원할께요 윤활율류도 세고있어서 폭탄달고 세볼까 폭탄달고 미배 이런거 깨버리게 깨다 망고들게 3000파운드면 뭐 앵가던거 다 깨죠 그러보니까 승님도 독일에 타이루사 있잖아요 뭐 일단 똥고데기같은거 재밌었는데 팡님 뒤에 P38 따라 붙었는데 진짜요 패돈하려구요 갑니다 오세요 팡님 제쪽으로 빠지세요 도망오세요 할만하면 하시구요 고도적인 우위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팡님 지금 눈만 사는건가 있어서 위치에 던져있어요 조심해요 조금 바깥쪽으로 유일하면 안될까 아 아마 맞다 팡님 죽었어요 팡이 살았는데 아직 못맞췄어요 아 도망오세요 그럼 이게 좀 공항 바깥쪽으로 유일해야 되요 그래야지 잡을 수 있어요 거기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우다가 바로 공항으로 도망가버리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쪽 그러니까 우리 공항 중간점 저격공하고 중간정도까지는 뺄게요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그냥 꼴박해요 어차피 조정 안되면 꼴박해요 희생을 해주세요 빨리 그 백구 제트형이 먼저 해줄것 같은데 제트형이 해줄것 같아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피할거니깐 그러면은 조금만 더 버텨면 돼 한 30초만 더 아 잡아 잡았어 와 이번엔 뭐 역시 좋네 자기는 좋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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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 Prime